우리는 미래한 나라를 따르는 길에 이 세상 만국을 다 누리며 살게 될 찬란한 내에 있던 학생을 심장끼리 감지하고 당의 용도를 일정단심 더욱 충직함에 맞도록 나가야 합니다. 우리 문수기념회복원은 경여하는 원수님이 뜨거운 인민사랑에 의하여 훌륭히 완공되었습니다. 그래서 경여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는 설계로부터 설비 이르기까지 하나하나 가르쳐주시면서 뜨거운 로고를 바치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수기능회복원에서는 신경기능장애 환자들과 정형외과 기능장애 환자들, 심장기능장애 환자들을 기능장애를 회복시켜주는 회복 중심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지난 시기에는 회복의학이라고 지금 발전되어 왔지만 오늘날에 와서는 회복 분야가 다 과학화되고 기재들에 의한 회복치료 방법이 지금 세계적인 추서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우리 인민들이 사회적 보건조대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현대적인 회복치료 설비들을 훌륭히 갖추었습니다. 지난 시기에는 회복치료가 개별적인 병원들에서 소규모적으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과학적인 토대회에서 회복에 필요한 설비들을 마음껏 이용하면서 우리 인민들이 건강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우리 인민들에게 경영하는 원수님이 뜨원 인민사랑이 더 잘 가닿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